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디스플레이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34-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10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LG디스플레이는 1.5% 정도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LG디스플레이에 대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LCD 또는 OLED 패널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에 들어가는 LCD나 또는 TV에 들어가는 LCD OLED,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화면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패널을 만드는 회사이구요. 지난 2018년도, 19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TV에 조금 집중을 해왔던 또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의존도 높은 사업 분야에서 그동안에 이제 잘 벌어먹고 있었는데요. 사실 중국 쪽에서 이제 공급을 대규모로 찍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좀 적자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도 이제 좀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분기 실적으로는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4분기에도 이제 흑자 전환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LCD에 대한 공급을 계속해서 좀 찍어내다 보니까 패널 가격이 떨어졌어요. LCD 패널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LCD에서 OLED로 좀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 OLED도 또 대형 OLED가 있구요. TV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대형 OLED가 있고 스마트폰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모니터에 들어가는 이런 중소형 또 중소형 OLED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중소형 OLED 쪽에서는 벤츠나 이런 이제 완성차 업체들로서의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애플 아이폰 12에도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연간 한 2천만 대 정도의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중소형 OLED 쪽에서의 적자를 계속해서 좀 줄여가고 있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구요. 대형 OLED 쪽에서는 광저우 공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올해 지금 대형 OLED의 출하량이 한 450만대 정도인데 내년에는 이게 이제 700만대에서 한 800만대 정도로 좀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요.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가 줄곧 이렇게 하락 추세를 좀 이어 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이제 이런 대량의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 추세를 전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배열에 있던 주가를 정배열로 좀 돌리는 추세 전환을 만들어내구요. 추세 전환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밀린다기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좀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때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요날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 오히려 실적을 발표하니까 주가가 좀 밀렸다가 다시금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을 해 있는 상태죠. 근데 사실 이때나 이때나 지금이나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보였고 조정 이후에 다시금 또 살아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9월달에 이제 9월달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 종목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이제 바닷건에 위치해 있는 이 종목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뭐 거의 400만 주 샀고요. 두 달 동안에는 580만 주, 석 달 동안에는 뭐 890만 주 정도. 뭐 6개월로 따지면 뭐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요. 최근 3개월 동안에 3, 4개월 안에 굉장히 많은 수량들을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던지기 바쁜데요. 던지기 바쁜데 외국인들이 지난 9월달부터 사들였기 때문에 이 종목의 평단이 거의 한 15,000원대의 초중반 정도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수익을 뭐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이제 주워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젠가는 외국인들이 이 밑에서 사놓았던 이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업의 가치는 똑같아요. 이때나 이때나 달라진 건 없지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그동안 좀 상승을 했었고 상승 이후에 쉬었고 쉬고 나서 다시금 이제 추세 전환을 지금 만들어낸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릴 때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왔을 때는 이렇게 좀 하락 추세를 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걸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추세 전환을 지금 시도를 한 거죠. 하락에서 다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돌파 이후에 여기가 이제 저는 지지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그래도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분할 매수든 뭔가 이제 좀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세 전환을 해놨으니까 조정해서 다시 상승으로 지금 추세 전환을 하고 있어서 이 타이밍에는 좀 매수의 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 16,000원 정도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으로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지지가 되다가 다시 한 번 더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놨다라는 게 이 종목의 장점이고 동시에 주가의 위치가 바닷권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전혀 좀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정이 한 3개월 정도 이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방향성을 위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의 관점으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또 올라가게 된다면 워낙에 매물이 많은 종목이라서 한 18,000원대 그 다음에 2만원대 단계단계 올라갈 때마다 좀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보유의 관점으로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 대한 동향 간략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동시에 제공이 되고요. 보편적으로 3종목씩 추천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 대응을 계속해서 장중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